안녕하세요 G Suite를 재미있게 사용하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Apps Marketplace 더보기를 누르면 지금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인용 문헌,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선택하고 도메인 설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G Suite 도메인 전체를 사용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세요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되었습니다 완료 누르고요 자 그럼 구글 락으로 한번 가볼까요 문서 구글 문서로 가서 하나 눌러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부가 기능을 보시면 방금 이게 다운로드 한 것이거든요 자 뭘 찾아볼까요 Robert Greenleaf 서버트 리더십이야 대가죠 이분이 쓴 책을 만약에 참고했다 이 책을 참고했다고 선택 누르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을 누르고 여기 보면 이제 형식 있죠 논문 형식 APA 이걸 누르면 이렇게 참고 문헌에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너무 편하죠 이렇게 자 이게 왜 좋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구글 문서는 공동 작업하잖아요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이렇게 인용 문어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그런데 이 도메인 안에 같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모두가 설치할 필요 없고 이 전체 도메인의 관리자가 설치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또는 참가자들이 같이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엄청난 건지 사용해 보면 엄청난 엄청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